저희는 전자의 아이돌입니다 글쓰.. 클래시 로얄 월계즈 영복점 이만술 선생님의 아들 이동진 역할을 맡았고요 현대적으로 빨리 많이 양복을 만드는 미사 어페럴과 정말 한 벌 한 벌 손으로 정성으로 만드는 월교수 양복점 사이에서 초반에 많이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 남자들 4명 이서 함께 월교수 양복점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냥 이렇게 멋으로 입는 양복이면 더울 때 운전할 때 이럴 때 자켓도 벗고 소매도 걷고 타일도 풀고 할 수 있는데 왠지 양복을 입으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캐릭터라서 웬만하면 늘 아주 단정하게 룰을 지키면서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이 덥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이 땀비가 거의 온몸에 배운 데 났어요 지금도 되게 괴로워요 안녕하세요 다시 기다려주셔서 kraft위ro 어릴 때 요리 я 요리를 로 applause 요리 이색 불 고nd 우 귀 안녕하세요 찢 stem 뱀